아 이거 너무 멀어요 눈싸움에 더 가까워야 돼요 깜빡된 거 레이저 레이저 이런 와봐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? 눈썹이 봐야 돼 아니 근데 눈을 안 봐도 되잖아요 아니지 눈썹인데 눈 봐야죠 눈 봐야죠 아유 가만 있어요 아유 가만 있어요 아유 당연하지 한 판 보고 싶네 정말 눈썹 아 이거 한번 봐야 되지 자 준비 얼굴은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시작 아유 형 뭐야 아니야 xsp 잠깐잠gehen συ는지 뭐하는 거야 쓸만 사진 없어요 이렇게 벗어버리신 거야 Mattestud revenya 원래 눈는 안 봐도 돼요 너 우리 팀 와서 한 번도 너 때문에 이긴 적이 없어, 지금 8시로부터. 야, 무섭거라니까, 무섭거라. 웃으면 안 되는데, 웃으면 안 되는데. 웃으면 안 되는데.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건가요? 우리 숨은, 웃으면 안 되는 걸 알겠어도 왜 자꾸 웃음이 나는 걸까요? 그게 사랑의 작은 시작이야. 자기한테 물어봐요. 자기 속마음에 한번 물어봐요. 나도 정말. 뭘 계속. 아니, 예능이니까 웃는다, 예능이니까. 아니, 모르겠다. 모르겠다. 아, 정말 참. 다시. 못 된다, 너 봐라. 그냥. 그냥 그윽하게 막 그윽하게. 여기 계신 분들 좀. 다시. 시작. 시작. keywords. 하겠습니다. 份 보고있습니다. 아 미쓰문 진짜 모르겠어요. 종국이가 우리 1패를 다 만든 거예요. 그것도 다 미쓰문한테. 진짜 그렇네.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알지? 확실히 이상해.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? 아니 우리 팀이 두 번 졌는데 종국이가 다 미쓰문한테 두 번을 졌어요. 그럼 종국이 계속 날 몰고가 아니잖아요. 근데 너를 이길 정도는 아니야. 야 이거 니가 젠X맨 같아. 제가 원래 여자 눈을 못 봐요. 야 지현은은 진짜. 지현은은 뭐예요 형. 얘네는 가족이니까. 옥수수알. 아! 옥수수알. 아! 뭐야. 뭐야. 시발 빨리. 아 젓가락으로? 대표 한 명. 형 이게 결정적인 승부란 말이야. 방수를 해봐. 아니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선택했죠. 아 그래요? 방수 한번 몰아보죠. 방수! 너 무조건 이겨야 안 해. 아 이기면 되잖아요. 그렇지 이기면 되는 거야. 형 하나당 젓가락 한 번당 하나씩 잡는 거죠 형. 그럼 하나씩. 방수야. 이거 너한테도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다. 알겠습니다 형. 아 재석이 형 젓가락 진짜 잘하는 게. 야 이겨야 된다. 아 그럼. 시작! 시작! 좋아 하나. 그렇지 좋아 야. 시작! 좋아 하나. 그렇지 좋아. 야 야 니가 더 빨라 빨라 빨라. 그렇지 왔는데 일로? 그렇지 왔어 좋아. 야 너 다 비슷하게. 집중해 집중해. 긴장하지 말고. 그렇지. 방수야 큰 거부터 해. 나 다시 왔어요 하나 다시. 야 큰 거부터 하라고. 나도 다시 왔어 다시 했어. 좋아 좋아. 야 니가 이겼어. 니가 이겼어. 니가 이겼어. 야. 방수야. 뭐야. 야 니가 이겼어. 야 이겼어. 야 이겼어 이겼어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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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